이거 뭐라고? 이건 뭐예요? 시작! 마! 네! 이건 뭐예요? 파기! 이거는? 마이쿠! 이거는? 오! 잘했네! 뭐예요? 아빠, 나연이 찍는 거야, 공부하는 거. 해봐, 또! 처음에는 영보도 그렇게 했잖아, 그치? 근데 영보는 글쓰도 이제 읽을 수 있죠? 우와! 이거 나연이 좋아하는 넘버예요. 이건 넘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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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이거는? 눈사람은? 에이! 에이! 자, 다시 읽어보세요. 넘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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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! 잘했어! 자, 그러면은 원숭이가 지금 과일을 갖고 있어요. 과일이 몇 개 있어요? 원, 둘, 셋, 다시, 다시, 또 고래. 원, 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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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셋, 셋, 파이브, 셋, 셋, 에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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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? 에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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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엘버 가락, 동생 잘했어요. 에이! 감사합니다.